안녕! 아직 한 번 안 들어왔어. 아닐까? 여러분 들어와요.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죠? 잠시만, 오 지금 왜 안 됐나? 오셨다. 안녕, 안녕. We're back. 네, 저희가 이렇게 퇴근길 라이브를 켰습니다. 방금 인기가요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차에서 잠깐 켰습니다. 하이. 네, 근데 저희가 제목이 진짜 활동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진짜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엔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진짜 저희도 뭔가 시간이 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남은 활동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의상이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의상도 좋았고 특히 오늘 인가는 무대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뭔가 너무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인기가 신경을 많이 많이 써주셨네요. 맞아요, 이번에 특히나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진짜 오늘 인가에서 진짜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어제 오늘 아침부터 오늘 실제 일찍 새벽부터 한 명을 두 개를 해야 돼가지고 오래 있었지만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을 때 저도 요즘 머리 길고 있어요. 나도 길고 있는데 이제 안 자를 거예요. 저 활동하면서 안 자를 거예요. 나도 일단 오늘 멋있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게 없나? 아, 있다. 거기 있어? 오케이. 아, 이러면 됐네. 오, 좋아. 오케이. 근데 이게 세워지진 않을 것 같아. 바로 잡고 있음. 오케이.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스피킹 앵글리시. 아, 헤이 가이즈. 제이크 오엠지. 근데 요즘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활동 어떤 걸까요? 맞아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저는 일단 이렇게 말해서 요즘 되게 좀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어. 아, 네. 생각보다는 엄청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어제 차에서 우리 가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퓨퍼랑 불컥 활동할 때는 내 기억나는 게 차에서 그냥 몸을 못 움직였어. 맞아요. 뒷자작에 누워가지고 거의 몸이 근육이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사실 왜냐면 산후골 하면 진짜 막 세 번 하잖아. 그 안무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근육이 힘들어졌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네, 정말 그래서 비가 이제 오늘 진짜 요즘 약간 뭔가 더워. 맞아요. 완전히 이제 아, 이제 또 곧 제 생일이 다가오고 이제 뭐하고 있을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아, 끊겨요? 라이브가 좀 끊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좀 끊기는구나. 아, 좀 끊기는구나. 아, 그럴까? 괜찮아요. 어, 형 그 립커프 아프지 않았냐고. 아, 사실 제가 비엔드 했는데 그 인가 라이브 생방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 맞아. 인터뷰. 내가 원투커넥 하는데 이렇게 쳤어. 그래서 그래서 약간 후보로 따뜻하고 근데 근데 아니, 저 이거 하던데 해본 적이 없어.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 너도 좀 두껍잖아. 맞아, 저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립 그걸로 하면 되고 이어 컵으로 해야 돼. 아, 진짜요? 어, 나 이어 컵이었어요. 헐 그렇게 두꺼웠다고? 저도 깍혀서 깍면서 그 정도 안 했잖아요. 그게 립 견용이 아니라 이게 기계에다가 하나 넣어버렸어요. 진짜 두껍게 한가 보다. 두껍기네. 두껍기. 진짜 두껍. 네. 근데 진짜 오늘 잠 너무 잘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할 수 있나? 솔직히 오늘 잠 한 시각? 그치 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봤는데 이 비 소리 들어서 자고 싶을까요? 뭔지 알겠지? 봤어요. 네. 네. 아, 기대돼. 푹 자는 게 너무 기대돼, 진짜. 근데 최근에 이제 원래 첫 주차 활동이 진짜 바쁘잖아요, 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다들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완전.. 그래도 피곤한 와중이었지만 또 무대도 열심히 한.. 근데 또 NG 분들도 저희 엄청 또 오래 기다려주신.. 그러니까 엘토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기다려.. 최근에 진짜 오늘도 그렇고 비 왔는데도 진짜 정말 기다려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확실히 진짜 매번 무대 할 때마다 너무 큰 힘이 딱 너무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저희만큼 바빠요. 그러니까요. NG 분들도 바쁠 것 같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마 간접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없으면 못 하니까. 맞아, 근데 없으면 진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 케미 이름이 뭐더라? 있어, 그거. 선크림집. 모르겠어. 나라마다 달라. 맞아요. 그 약간.. 각각 그게 달라. 그 다음에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패스달즈? 아니 우리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멋불즈야 우리. 어멋불즈. 그때 했던 거. 크라운즈. 크라운즈. 맞아, 크라운즈.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많이 들어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크라운즈 좋은 거 같아. 크라운즈 뭔가.. 우리의 시작. 사실 저랑 선우가..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제이크 형이 저희 대기실에서.. 갑자기 연습생 생각이 나네. 저 막 첫 난담 그 썰을 푸는 거예요 갑자기. 뭐랄요. 빌리프랩 연습생은 지금 그거잖아요. 첫 번째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선우랑 이제 같이 그룹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같이 만난 연습생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 빌리프랩 연습생 거기 들어가서 만난 첫 연습생이 제이크 형이었어요. 아 처음에? 진짜 맨 처음에. 아 완전 그때. 왜냐면 저희가 은근 같이 들어온 시기가 좀 비슷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맨 처음 봤던 형이었어요. 제이크 형. 진짜. 나는 너희 월평 때 처음 봤던 기억이 있어. 그 기다릴 때? 한 줄로 기다릴 때. 한 줄로 기다릴 때. 어 맞아. 한 줄로 기다릴 때. 와 근데 그때 저 진짜 많이 울었는데. 운 것도 알잖아. 오 왔네 월평에서 운. 네 저 진짜 많이 울었어. 맞아 봤어 봤어. 그냥 월평 왔어. 그 방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꼭 울고 나왔어요. 그냥 울면서 나왔어요. 진짜. 나는 그냥 너무 긴장되는데 월평이 뭔가. 그냥 너무.. 진짜 그때는 그게 진짜 많이 긴장되고. 진짜 많이 떨렸는데. 아 왜 울었냐고요? 원래 여러분. 연습생. 월평. 연습생의 월평이라는 것은. 지금 인생의 그거예요. 그. 그냥. 아니 진짜. 근데 그건 있어요. 월평에서 칭찬을 받으면은. 야 보기엔 칭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진짜 잘해도 칭찬은 안 해주실걸요? 그냥. 미키 이런 애들. 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정도? 맞아. 말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말이 없는 게 최고. 말이 없는 게 좋은 거고. 고칠을 하는 게 없는 게 진짜 잘해주세요. 맞아. 칭찬은. 칭찬은 근데 같이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연습생의 그. 마인드. 그렇죠. 마인드 트레이닝일 수도 있어. 어쨌든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너무 또 떨려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 저는 근데 혼자 이제 월평 끝나고. 집간대 꼭 울면서. 버스 이제 해가지고. 진짜 꼭 울면서 갔어요. 나는. 나는 월평 끝나면 무조건. 아빠가 데려왔거든. 아. 맞다 맞다. 그래서 맨날 같이 고기 먹고 들어갔어.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빨리하고 그냥 집에 가고 있어. 저도 진짜. 꼭 그. 가서 기다리는 게 조금 그랬어. 보이시던데. 다른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It's raining. Konnichiwa. 근데 다양한 언어가 맞아. 다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민트 초코요? 아. 민트 초코. 민트 초코도. 제이가 정말 먹었는데. 네. 근데 제이 형이 그때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랬어. 아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왔네. 새벽부터 계속 오는 거. 아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먹을 거예요.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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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뭐 먹을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있다. 그런 게. 근데 난 스테이크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걸리 한 잔이요. 부침개. 막걸리. 거기에 파전. 하긴 원래 비 오는 날에 파전에 막걸리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원래 그래요.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먹어요. 김치전. 김치전도 맛있겠다. 김치전 좋지. 수제비. 수제비 맛있겠다. 와 진짜 좋겠다. 생각보다 날씨가 좀 습하고 좀 더워가지고. 지지? 시계 절차. 칼국수. 아 지금 공부 중이시라고요. 열공하세요. 파이팅. 공부도 힘드겠다. 사실 옛날에. 공부하는 게 제일 제일 좋았어. 저도 중학교 3년 전에 학원에 다녔었는데요. 그래도 막상 학원 다닐 때는. 나 학원이라는 걸 안 가봤어. 아 진짜요? 학원 아니야. 학원 할 때 그래도 성적은 좀 나았는데. 진짜? 네. 공부를 아예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거 얘기했네요? 되게 싫어. 성욱아. 그게 뭐였더라? 4x80 나누기 20. 아. 그래도 정답을 말하긴 했어요. 그렇게 너무 오래 걸렸어. 제가 머리를 너무 안 쓴 줄 몰랐다고 했지. 저도 헷갈렸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렇고. 머리가 저도 안 벌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게. 아 맞아요. 저 오늘 엔딩 요정이었는데 잘 보셨나요? 아 원래 제가. 빌즈 때 엔딩 요정이요? 네. 빌즈 때 원래. 그 보니까. 이렇게 거기 들어 올리는 것만 나왔더라구요. 원래 제가. 사실 이게 눈이 내려오는 거여가지고. 좀 눈 가리려고. 사실 이렇게. 첫 번째 때 했었는데. 그게. 안 나갔더라구요. 두 번째 게 나왔어. 네. 첫 번째 게 눈이 많이 왔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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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일부러 뺄 생각난다 싶기도. 근데 두 번째 것도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오늘 사실. 그냥 차에서 킨 거여가지고. 별. 주제는 특별히 없어. 네. 원래 주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소통하려고. 진짜. 다른 길에. 앵글이 좀 한 번 바꿔 볼까요? 아니 솔직히 잘 못 나오고. 좀 이상해. 그래요? 아니 너가. 너가 들어. 뒤에. 형 잘 나오는데요? 네. 눈이 너무. 피곤해 지금. 아직 피곤해 보네요. 지웅. 딱 이 얼짱 각도. 알죠? 딱 이 각도. 딱 이 각도가 무조건 잘 나오는 각도.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전 셀카 찍을 때 무조건. 무조건 이 각도? 무조건 이렇게 해요. 무조건. 진짜. 나는 셀카. 저는 셀카 정면 아래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진짜. 지금까지? 전 진짜 지금까지. 진짜 단 한 번. 있으면 어떡해. 그게 있는 거 같은데. 있을 수는 있는데. 메인이 그거예요? 네. 지금 포토 타임을 가지자는 댓글이 있었어요. 오케이. 사실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아 진짜? 아니 생각하면 근데 라이브도 되게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라이브 진짜. 저희가 이렇게 키운 거 되게 컴백하고 처음 아닌가? 그렇죠? 저희 처음인 거 같은데. 네. 네. 근데 오늘 진짜 일찍 잘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일찍 자면은 약간. 너무 일찍은 것도 안 돼. 맞아요. 맞아요. 한 12시. 오케이. 왔죠. 여러분 오늘 진짜 인가 봐주신 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생방까지 봐주신... 너 같이. 생방까지 봐주셔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생방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우. 네. 이제 일주일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은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했어요. 네. 내 기간이 짧아지. 마무리 끝. 오케이. 진짜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2주차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 어 예. 어 잠깐만. 조명. 이게 조명이거든요.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 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